저리로 가면 되나? 다 부숴버려! 아 사진 찍는거구나 사진 찍습니다 찰칵 뭐야 이게 지금 아무도 저러고있지 않은데 퀘스트같은건가보죠 어 황금블럭 못먹어야지 어 여기 뭐지 인형파한덴가? 어 자 되세요 되세요 누가 점프하는거지? 점프!오 역시 아줌마는 가벼워서 그런가 돈 먹으러 올라온거지 그냥 필요가 없죠? 내려갑시다 자 빨리 미션 진행하러 갑시다 일로 가는건가 아이 이쪽 더 가면 되네 핫쩌! 핫쩌! 사진이 약간 사기에요 사기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이거 아니 이건?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띠띠띠띠띠 사다리 오오 아줌마 능력도 좋아 해킹하시는건가? 이건 누가 올라갈수있지? 못올라가네? 내가 올라갈수있나? 뭐야 왜 사다리를 폈는데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 아저씨가 올라갈수있어요? 아저씨가 올라갈수있나요? 어 아저씨가 할수있네 어? 나 못하는데? 아줌마 할수있었어? 아줌마 못올라가는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 뭐가있나? 어 사다리? 어 이거 뭐지? 어잇? 뭐야 조립하나? 어 조립조립? 아아 오케오케 어 일로 올라가야되네 아줌마가 일로 올라가서 절로가서 여는거구나 아하오케 아앗 흐흐흐흐흐 떨어졌다 으쩌쩌 조심조심 아 됐다 어 비밀번호 위 아래 왼쪽 오케 문 열렸다 갑시다 여기는 철창같아 생겼네 티라노사우루스? 이야기라는데? 여기 뭐 티라노가 있는덴가? 아 이사람이 총책임자에요? 아아 아니? 뭐야? 아예 다 탈출해버렸네? 연구시설 다 빼고있네 지금? 아 중성 아니? 으흥? 날개달림돼지 뭐였어 방금 어이 뭐야 이거 아 유전자 조작 생물들을 키우고 있구나 닥터 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네 저건 진짜 공룡이 아닌데요 뭐야 공룡들을 조작하고 있구나 어어? 한 10분이 10분 더 할거에요 진정하려마가야 우리 같은편이야 맞지? 먹혔어? 나쁜사람은 저렇게 죽었구나 아 아 뭐야 인어공주가 냈어 역시 교육적인 게임이구만 절대 살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교육적인 게임이야 이노베이션센터 보자 우리를 사냥한다는데? 여기서 탈출해야되겠군 이건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있는게 뭐야 오 동상? 돈이 나오네? 오 돈짱 많이 나와 대박 아 이거 아줌마 가는거잖아 아이씨 나와봐요 위 위 위 아래 위 아 위 아니었나? 위 아래 왼쪽 위 아래 왼쪽 오케이 뭐야 이게 아 이거잖아 아이템 모으는거잖아 수집 아이템 할 수 있는게 뭔지 찾아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전씨는 깨지는구만 박물관 같은건가봐요 어 똥 아니야 이거? 아 절로 올라간다고? 아씨 똥 삽이 있어야돼? 이거 똥천천으로 아지씨는 전문인데? 아씨 똥 sec aloud 아 이건 삽이 있어야되네 평소에 똥 잘 들어가면서 왜 이쪽으로 가는 길이스 있다나? 여길 위로 올라가는게 있을텐데 어 뭐야 아 저 와이파이 있네 와이파이 띠띠띠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이 아저씨가 타고 올라갈 수 있구요 어 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오우 오오오우 뭐하는거야 이거 아 이거 조립하려고 난 조립할 수 없어 창의력 좋은 아이가 내가 조립하지요 이 무능한 어른들 사다우리 좋았어 아 잘했어 꼬마야 아 좋았어 그냥 설명이죠 그냥 아 그냥 설명이구나 박물관 같은 곳이 있네 오 유전자 뭐야 이거 아줌마 하는거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가 해주세요 자 밑 왼쪽 위 밑 왼쪽 위 비밀번호가 짱 간단하구만 이거는 아저씨가 줄 잘라야 되는거 같고 오케이 싹둑싹둑싹둑싹둑 이저 오우 requ 우우 이재 붙잎 Don't chief 자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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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sustain 망치 짱큰 망치같이 생겼네요 오 뭐야 밀수있다 밀수있다 영차 야 좀 도와봐 부들부들거리지 말고 됐나 오우 대박 벽을 부숴버렸네 아 저기 들어갈수 있겠다 꼬마가 들어가야 돼 꼬마가 꼬마가 들어갑니다 좁은 통로는 꼬마가 오 오 티라노 사러스 뼈가 이거 오우 부들부들 아 티라노 아니구나 으쨰 으쨰 부수면 뭐가 나오나 다 부숴보자 부수면 뭐가 나오나 오우 공룡잖아 쉿 쉿 어디로 가야되지 이렇게 뒤에서 쓰레기통을 다 때리 부수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겨? 허쨰 허쨰 이게 더 빠르네 이거 막 작동시켜야 되는거 같은데 일단 부숴 일단 부숴 요건가? 요건가? 아니 어 어 뭐지? 안된다고 하네 오우 이건가? 오우 이게 얼마짜리인데 깨졌네? 조립조립조립조립조립 아 밀수있구나 아 그러네요 오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레드시키는거구나 아 굿굿굿굿 오우 돈짱많이 났네 아 굿굿굿 아저씨도 빨리 가세요 오케 불 켜고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공룡이다 에헝 오 헛 오 헛 오 헛 깜짝 놀랐넷 아으 레거 주제 갑둑튀 갑둑튀가 있어 짱무서 아저씨 수리해봐요 아이고 아 오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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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우 큰일날뻔했네 2쩍 오오 홀로그램이다 아니 진짜 깜놀했어요 come on come on move move come on move move 공룡 하루종일 즐겨보고 있네 신기한가봐요 뭐야 우후우 에코래요 에코 여기 없다 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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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하는거지? 수리 못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어어 뭐가있다 뭐가있다 좋았어 됐다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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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뭐추나? 아 조립조립 그렇지 조립조립조립조립 됐스 타랏 냐안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후우 수리수리수리 수리수리 수리 짱빨라 수리 짱빨라 형 이제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었구만 오 뭐야 이거 와우 엄청 큰 홀로그램이네 뭐야 이게 닭이다 닭 삼계탕인가요? 치킨이다아 맛있는 치킨 다들 치킨 먹으려고 몰려드는거 보소 지금이야 치킨에 정신이 팔렸어 치킨에 정신이 팔렸어 어딜 갈려고 우릴 속였겠다 어어 망했어 맛있게끄러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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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 어 우리 펜 됐어? 아니 다시 도와주는거야? 어 우릴 위해 쏴주는구나 이빨이 너 필요하다고? 이빨이 너 필요하다고? 이빨이 너 필요하다는게 무슨말이지? 아니 아니 지나갈 방법을 찾아야됩니다 이거 뭐야 깨봐 돈 나올거같은건 아 아니구나 사진 사진? 저기 사진찍을수있네 사진찍을래요 사진찍어지나? 오우 레터 조정되네?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거지? 내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 아 아까 We need more teeth가 수적으로 불리하다 라는거 은유적으로 표현한거에요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조립된다 조립조립조립 오케 아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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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스 고마워 이건 돈먹는건가? 아니 뭐 있겠지? 뭐야 이거? 화지긍보? 저거 누가 하는거 아 아이가 들어가는구나 오케 위로나와서 영창창 사진 오쨰! 오쨰! 그렇지! 사진을 찍습니다! 반짝! 아 뭐야 포즈 벗어 하하 하하 아아 입냄새 오케이 저쪽에 있는것도 해야되나? 이쪽은 지금 못 지나가죠? 트리키라톱스가 열 수있는건데? 오 뭐야 조립조립조립? 오 뭐야 이게 뭐 만드는거야 아니? 어 트리키라톱스 뭐지? 이건 어떻게 쓰는거지? 트리키라톱스 냄새 냄새? 킁킁킁킁 킁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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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룡이 뭘 찾는거지? 아 공룡이 레고를 만들고있어 아 공룡이 레고를 만들고있어 세상에 공룡이 레고를 만들다니 자 아이야 니가 할 차례다 점프 사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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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아잇냄새 아 요것도 깨졌고 조립조립조립 좋았어 좋았어 이번엔 뭘 만드나? 오케이 오 오 뭐야 이거 대박 저런 스킬 있었어? 어 뭐야 이거 사기캐잖아 이거 발사아아아아아아아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빡 아 입을 열었을때 오 입을 열었을때 해야되는구나 지금이다 오케이 어우 어우 맛없다 어이 토짱많이하네 지금인가? 때리고 자 물어뜯어야되나 어 그렇지 팡 이거뿐 으으흡 ww ww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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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번 더 이런식으로 반복하면 되나 보네요 오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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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이제 너의 패턴을 다 파악했다 지금이다 가만 인형을 몇 개로 먹은겨 도망가 발사준비 입을 벌려라 아 해봐 아 그렇지 공격 공격 지금다 물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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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돼지 어? 왓더 어 뭐야 쟤 티라노사로스인가? 뭐야 에이 으아아아아아 어 레알티라노네 오우 싸운다 오우 그렇지 티라노는 저렇게 손이 작지 뭐 저 갖고 놀려고 싸우는거야 아하하 티라노 많이 맞았는데 오우 뭐 좋아할 때 좋아할 때인가? 체크 포인트 이제 우리가 해줄게 뭐지 세이브 이제 거의 막바지 온거 같은데 좋았어 아하 나 주변에 있는걸 때려 부숴보자 자 키라노가 이기게 도와줘야되나? 이건 뭐야 어 이거 냄새 찾는거 그치 킁킁킁킁 냄새 킁킁킁 킁킁킁 레고가 주변에 숨어있다 레고가 주변에 있다 킁킁킁킁 아이 구수한 냄새 된장 냄새 어 여기다 뭐지? 뭐가 있는거지 여기? 킁킁킁 땅을 파봅니다 아 아 공룡의 레고조립 크으 쟤 어딨는거지 오 저런 공룡있어? 아 이걸 물어뛰야겠구만 오케이 으아 오우 이거 조립하나? 조립조립 으어어 공룡이 레고를 조립한다 하하하하 오 대박 짱 짱잘해 오우 기계공학 공룡이군 자 이거 아저씨가 올라가세요 아저씨가 으쨰 올라올라올라가 올라가서 뭐날 수 있지 이제? 어 어 뭐야 아니 숨는건데 이거 저기 똥인가? 오우 똥에 손 넣었어 어 멀고 안겨 아 조립하나보네 끼워넣기 끼워넣기 끼우는거 아냐? 여긴가? 어 오케이 끼웠어 으쨰 으쨰 올려주고요 됐어 됐어 이 아줌마 이제 점프하나? 아줌마 점프하나요? 점프 아 뭐야 뭐죠? 저거 왜 올라간거지? 아줌마 왜 올라가셨어요? 다시 다시 돌려 돌려 돌려라 저거 가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어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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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줌마 비밀번호 왼쪽 위 왼쪽 오케이 뭐가 움직이는거지? 오 뭐야 이거 지붕? 오케이 저거를 작동시키려면은 위로 올라가야되나? 여기 들어가는건 아닐테고 일로 가나? 왼쪽 1 아줌마 iner 이거 먼저 올라갈수있잖아요 오케이 자 석싹 컷트 쁘 흐에 커트 커트 오옹 전기감전 흐야아 잡았어 뿅 뿅 , 오 테라노 어 테라노물렸어 제이제이아아 rose이제이제이제이 아 떳 Jenna 영화롭네 제이 가 Tage 아 떠버렸네 제이 한번만 놀리는건가? 어 뭐야 이거 안먹히네 어기오기오기 liberties 오케이 타이밍 맞춰야되나봐요 아 오케이 K 아 또 물렸다 좋았어 콤보 실패하지 말고 J 한번 H 한번씩만 눌러야되네 K 그렇지 오우 오케이 이제 내가 어 티라노가 잡혔어 내가 뭘 해야되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어 그렇지 물어 또 물어 뜯어 이거 그렇지 당겨 당기시 당기시오 당기시오 그렇지 오케이 여기 들어가서 뭘 뭘 들어가는게 이거 아 점프할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서 아 엉 으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 뒤에 멋진 타워가 보이네요 안돼 두마리다 아아 어리석은 녀석들 아아 이때다 오 빡쳤어 과연 오오오 오오, 머리 붙지기 제이처이에이처이 오케이 빵 KKKKK 한 번 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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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y fut 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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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빵 오, 궁지의 몰았군 아니, 이건? 오오 뭐야 오 대박 쟤 뭐야 쟤 짱쎄 짱쎄 애가 있었네 대박쎄 애가 있었네 오 티라노 아 뭐야 친구야 아 저 랩터가 되게 똑똑한 앤구나 저 카트 뭐지 저 오토바이 또 뭐야 어 스토리 끝났네 스토리 컴플리트 아 이게 기본적으로 스토리 모드 말고도 그냥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잠겨있잖아요 이거 공룡도 되게 많이 플레이해볼 수 있고 자동차들도 막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스토리 모드는 끝났네요 어 피니시 스토리 그럼 이제 프리플레이 모드가 열려가지고 하고싶은거 하면서 노는건가보네 저 소외 정체는 이제 철수하는건가 어 오우 쟤가 먹었나 인도미누스 렉스 뱃속에 있나 아 몇명 잡아먹혔네 카드놀이하고있네 카드놀이 이거 뭐지 아 움직일수있네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에요 그냥 제가 이걸로 움직이는거에요 어 입냄새 공격 입냄새 공격 랩도 바꿀수도 있나 아 이것도 좀 할수있고 아 이거 돈먹는거구나 어 돈먹으면서 할수있네 입냄새 공격 엔딩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이제 프리플레이 모드인것같죠 스토리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주라기 월드 돌아다니면서 공룡들 구경도 하고 미니게임같은것도 하고 자동차나 공룡도 직접 조종해보고 이런것들이 아마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시간되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게임하다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못었렸던게 있었어요 자 오늘 주라기 공룡 같이해봤구요 스토리모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라기 월드였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